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지혜의 왕으로 세상에 알려진 그 유명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 인생의 만련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애했던 다이당의 그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경건한 그런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는 원래 자기 아버지 다이드에게는 본처가 있고 또 여러 명의 그런 왕비, 왕후들이 있어서 그 서열상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전혀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형들을 다 제치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그는 부친을 이어서 하나님을 경애하고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을 일천마리 잡아서 지금 우리는 그냥 몸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전에 그때 예배를 드릴 때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걸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데 일천마리의 양을 잡아서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에 감동하셔서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리고 아직 경험도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수많은 백성들과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원수의 목숨을 취하는 걸 구하지도 않고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으므로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으므로 너의 구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네가 구하지 않는 역사에 지금까지 유래가 없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권세를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7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게 되었고 그의 지혜와 명성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서 그 지혜로운 말을 한번 들어보고 그 솔로몬의 그런 어떤 가르침을 받고 그를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각종 보물과 진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에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은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의 역사상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귀영화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의 지혜와 그 명성이 온 세상에 알려지자 그만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 나태하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타락의 길을 걷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쫓으며 이제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궁궐을 1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어마어마한 그런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멋진 궁궐을 지었어요 그 안에는 연못을 파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고 각종 과일나무와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아주 희귀한 그런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처첩들을 왕비가 300명 첩이 700명이나 해서 1000명이나 되는 그런 부인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금은 보호와 진귀한 보물들을 하늘처럼 쌓아놓고 노래하는 수많은 남녀와 그리고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각종 새로운 음악을 할 수 있는 악기를 개발해 만들어내고 또 수많은 그런 노래하는 가수들을 둬가지고 시간시간마다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구게 하고 그리고 산의 진미를 즐기며 주색잡기에 빠져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현듯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인생이 그리고 이 하나님 없이 한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고 그리고 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범한 것 같은 이런 어리석은 삶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전도사라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행복을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찾았던 돈 명예 쾌락 권력 그리고 세상의 정력 또 좋은 집 좋은 차 이 사회적 성공에서 솔로몬이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그런 부귀 영화 권세를 유렸고 좋은 집에 살았고 좋은 황금마차를 탔고 그리고 정말 금은 보화와 징계한 그런 것들이 가득했었고 아름다운 정은과 연목과 노래하는 그런 남녀 가수들과 또 흥을 돋고는 악기와 그리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산의 진미와 이런 속에서 천명의 아내들을 두고 그렇게 육체 쾌락과 정력을 추구했지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미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며마 얻은 모기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주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 눈이 원하는 것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다는 것 왕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즐겨 보았지만 그것이 해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무익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 사람의 첫 번째 본분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의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저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보면 쭉 설명을 인생이 뭔가에 대해 설명하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의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첫째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의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첫째 본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제 여기에 전도서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니 언제 하나님을 믿었니 사람의 첫 번째 도리 그 본분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의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첫째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의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런 믿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닐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부르면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조상 대대로 불교나 아니면 유교를 종교로 가졌던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교에 그런 종교를 가졌던 분들은 4월 초파일이나 이럴 때 사찰해 갑니다 아니면 평상시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은 그 종교심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이제 그 절에 가서 사당에서 그 불상 앞에서 이제 빌고 또 빕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 불상이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주물로 쇠를 녹여가지고 그것을 조형물을 떠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여러분 뭡니까 그게 불상이에요 근데 그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물로 쇠를 녹여서 만든 그 앞에 가서 그게 신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사정과 소원을 아래면서 그게 신이여 나는 이런 소원이 있으니 들어달라고 여러분 내가 쇠를 녹여서 이 쇠를 녹여도 밥그릇도 만들고 국그릇도 만들고 쇠붙이도 만들고 어떤 도구도 만들고 기계도 만드는데 이거를 녹여가지고 어떤 것으로 그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게 신이라고 거기서 자기의 소원을 빌면서 들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신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합니다 또는 어쩔 때는 이 신을 돌로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자기의 손을 아래면서 신이여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신이 말을 합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불러도 이름 없는 불러도 대답 없는 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그냥 무종교에다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지만은 제가 교회 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제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98년도에 저는 제가 믿기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신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야 나는 믿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죽은 신은 나는 안 믿겠다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리고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기도의 응답을 정말로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우연히 어떤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이런 수많은 일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여우와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중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손에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 흥망성세 빈부귀천 이 모든 것이 나의 미래와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한번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우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심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우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일으키시며 빈구한 자를 걸음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여우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대요 죽고 사는 것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이 말은 음부의 지옥에 내리기도 하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고 여우와는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의 생사, 화, 복 빈부, 귀천, 흥망, 성세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난한 자도 부하게 되고 병든 자도 건강하게 됩니다 천한 자도 귀하게 됩니다 죽을 자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시면 그 누구도 그걸 거여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라도 하루아침에 낮추시면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에는 얼마나 높은 자를 그러나 낮춰버리면 여러분 가장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자리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지고 살리면 살고 죽으면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또 왜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소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해서 십자가해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소를 통한 그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석가모니도 훌륭하고 공자님도 훌륭하고 소크라데스도 훌륭하고 많은 훌륭한 성인 성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이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낳을 때부터 주인으로 태어나서 그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련한 여자에게 태해 잉태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이 잉태하여 태어나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러분이 인생을 많이 안 살아봐서 그럽니다 진짜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나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녀예요 그러나 크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내가 사업을 한 사람은 사업에 얼마나 어려움만 얘기하지 못한 그런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의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 생명과 복에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의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려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복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경의하고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민족 가운데 하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의하니까 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적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모든 정치 문화 이런 모든 경제 이런 걸 다 뒤에서 쥐락필아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의하는 사람들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미국에 가면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카이처럼 그런데 그 대학들의 교수들의 30%가 유대인입니다 노벨상의 30% 정도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받았고 그리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노벨상을 지금까지 받은 사람들의 90몇 퍼센트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노벨상을 받은 그런 과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구리 내 자녀와 내 소유와 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서는 절대로 축복된 삶을 못 삽니다 하나님을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을 경의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이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경의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왜 이 하나님을 믿고 경의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이 이 전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히브리석 9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떤 경우에 의사가 그럽니다 암 판정을 하면서 말기암 환자에게 이러면 시한부 판정을 내리면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 지금은요 의사가 6개월 1년 산다고 하면 정말 딱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정말 6개월밖에 못 살고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번 정도는 정해진 것이오 그랬죠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도 죽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암으로 판정을 받고 6개월 1년 이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죽을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형선고를 이미 받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인간 그걸 뭐냐면 영혼 멸절설이라고 해서 우리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버리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인데 이 영혼도 없어져 버린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이렇게 몸이 누워 있는데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데 딱 이 몸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이렇게 딱 보면 자기의 몸은 있는데 자기가 또 하나의 자기가 있어서 자기 몸을 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 안에는 겉사람과 속사람 이건 겉사람이고 안에는 영혼이라는 속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은 영혼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썩어서 흙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 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영을 불어넣는 생기란 말이 거기서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는 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용 어떤 사람은 영생 어떤 사람은 영벌 어떤 사람은 구호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정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그 기준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이런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뤄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정죄의 심판인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영원한 운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무엇의 결정이냐면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이 뭐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닌 거라고 오늘 여러분이 꿈의 교회에 오셔서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 꿈의 교회 카드에다 등록 카드 혹은 새신자 참석 카드에다 이름을 기록했어요 여러분이 꿈의 교회에 이 등록 카드에다 이름을 썼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생명척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믿는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믿는다 그건 믿음의 행위 가운데 하나지만 이게 온전히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는다는 건 제가 98년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께 직접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과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애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믿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믿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믿어요 그런데 제가 저 사람이 분명히 믿는다고 입으로 저 사람이 분명히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만 하면 머리로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믿는 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께 내가 직접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저는 궁금하면 못 참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낸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인생과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애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일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언제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솔로몬은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에서 언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전도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 보면 너는 언제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믿어야 될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일찍 믿으면 믿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 믿으면 좋아요 왜? 우리가 어려서 있잖아요 어려서 하나님을 믿고 젊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서 일찍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았어도 일찍이 어려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젊어서 믿는 게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인생이 방황을 안 해요 또 허비하지를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 자신의 인생에 가야 될 길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그런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인생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과 돈과 젊음 이런 것들을 헛된 것들에다 많이 쏟아붓고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 살 수 있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나의 갈 길과 내 인생의 삶의 목표와 비전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방황치 않고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분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솔로몬이 청년회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보통 하나님을 믿으라면 안 믿어요 내가 젊은데 내 힘으로 나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을 믿냐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거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으면 괜히 구속받은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괜히 그런 막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늙어가지고 죽기 전에는 그래도 믿고 그래도 천국은 갈랍니다 목사님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아니면 막 아내가 막 이렇게 자기 남편을 끌으면서 교회 가자고 예수님을 믿자고 하면 나는 당신 치마 꼬리 잡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어떤 분을 치마 꼬리 잡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1대1이에요 절대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자녀가 그냥 청구하는 거 아니고 부인이 예수 믿었다고 남편이 그냥 덤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신앙은 1대1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은 일찍 젊어서 가능한 최대한 빨리 믿는 것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젊어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겼으면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 사람이 한때 그냥 방탕을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헛된 생활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늙어가지고 깨달으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고 헛된지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고 하면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이들 많이 있는데 지금 청년의 때 젊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언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냐 전도서 12장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을 이루기 전에 그러잖아요 공고한 날을 이루기 전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없어도 이제 언제 우리의 삶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직 젊어요 저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대 내 힘으로 능력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삶에 이기지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와요 사업의 실패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이기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낙심합니다 당황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 속에서 여러분 삽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비극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내 인생에 이런 고통스럽고 이기지 못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과 이런 일들이 찾아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면 얼마든지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과 이런 이기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나는 안 믿는다고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어려움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때 막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삶의 문제가 없어도 아무런 고난이 없어도 지금 어디 아픈 내가 없어도 언제 여러분에게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올지 언제 여러분에게 그런 애기지 못한 삶의 고난과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중한 병이 걸리기 전에 삶의 크나큰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확연히 차이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보면 어때요? 병원에 가서 당신이 이제는 암 사기입니다 말기입니다 하면서 시한부 딱 해버리면 더 이상 길이 없고 절망과 낙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만병의 치유자이시야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가 넘치 못하심이 없다고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자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서 그런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저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지금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언제 믿나요? 일찍이 젊어서 믿으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나서 나도 좀 일찍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지금 보면 그렇게 군대 갔다 와서 한참 있다 믿었으니까 너무 그때 좀 후회스러워 왜 하나님 나를 좀 일찍 믿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젊어서 아니면 더 어려서 일찍 믿으면 좋아요 아니면 지금 그 시간이 지났다면 최대한 빨리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서 이 말씀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믿으라는 말은 늙기 전에 믿으라는 말이에요 늙으면 이제 전도서 12장 2절부터 쭉 나와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래 집 지키는 자들이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창문이 얻어주고 이 소리가 작아지고요 기운이 저기서 어디 조금만 높은 곳에 가도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고 얼굴에는 살구꽃이 피고 막 이런 게 쭉 나와 이게 뭐 사람이 늙으면 그 되어지는 것을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늙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다 했잖아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는 목사님 저는 늙어서 이제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좀 살고 늙어서요 죽기 전에 나 믿으랍니다 그래요 근데 늙어지면 여러분 그렇질 않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을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그리고 옥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있어요 근데 길가와 같은 데는 어떠냐 요즘 거의 다 포장을 해가지고 아스팔트로 돼 있죠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가면 길가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했대요 많이 다니면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 밭이 있고 그 길가에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져요 그럼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돼요? 절대 싹이 못 나요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싹을 나서 30배, 60배, 100배, 10배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늙어지면 어떠냐 하면 길가와 같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늙어서 예수를 믿어야 되든 하나님을 믿어야 되든 더 안 믿어져요 믿음이 안 들어와 굉장히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보면 총기가 흐려지고 기운이 약해집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우리 이제 그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이 안 믿어서 얼마나 막 기도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얼마 이제 있으면 임종할지 모를 때 이제 목사님 와서 좀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 가가지고 있잖아요 막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아버님 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버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아버님이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오늘 죄사 안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아버님 제가 기도할 때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기도하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그리고 아버님 믿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뭐라고 그러면 또 반복해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 그래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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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다시 이제 며칠 있다 목사님 그래도 한 번 더 와주세요 또 가지고 아버님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젊었을 때는 살이 분별이 분명하시고 총기가 뚜렷하시고 명천하시고 뛰어난 그런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총기가 흐려지고 기운이 약해져요 살이 분별력이 없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기억에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기억에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좀 받게 하려고 막 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막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해가지고 어떤 분이 구원을 받아 그런데 믿어도 어떻게 돼요 금방 잊어버리고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연세가 많아요 믿어도 그때 믿어도 구원은 맞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늙어서 믿으신 분들 나이가 드셔서 믿으신 분들 어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죄인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70이 넘어가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서 80이 넘어서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한 대 보니까 뭐가 위험해요 기운이 없어 봉사를 하고 싶어도 기운이 없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도 물질을 자식들한테 다 줘버리고 돈도 없고 그리고 봉사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젊어서 건강할 때 사료와 분별력이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은혜모 홍사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큰 상급과 멸류관을 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늙기 전에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젊었을 때 공고한 나라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늙기 전에 예수를 빨리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옆에 있는 분은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죽기 전에는 꼭 믿어야 합니다 아멘 왜? 어떤 일이 있어도 죽기 전에는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최종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젊어서 믿으면 제일 좋죠 일찍이 그런데 안 믿으면 어때요? 공고한 나라에 이르기 전에 믿고 늙기 전에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못 믿거든 죽기 전에는 꼭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 죽은 다음에는 믿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모르는 이번에 헝가리에 여행을 가가지고 그 강에서 유람선을 탔던 사람들이 큰 배가 와가지고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작은 유람선이 얼마만에 방송에 보니까 뭐지 거기에 보니까 7초 만에 전복을 해버렸어요 7초 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딱딱딱딱딱딱 7초 만에 그게 침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라는 순간 뭐 하나 돼 그냥 누가 그때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서울에 있는 자매가 아마 지금도 이거 방송 보고 있을지 몰라요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나가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작년에 헝가리에 여행을 갔었는데 저도 그때 안전 그 뭡니까? 구형 조끼도 안 입고 유람선을 그때 헝가리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그런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경각심을 가지고 좀 주의를 기울여서 그러지 못하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자랐는데 몇 년 전에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가지고 그때 이제 몇백 명이나 되는 그런 꽃다운 학생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행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의 현장에 갑니다 정말 너무너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어린아이가 죽습니다 어떤 때는 청년이 죽습니다 어떤 때는 작년이 죽어요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죽는 걸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그리고 죽음과 삶은 한 걸음 차이뿐이구나 이런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느끼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았다고 하고 있지만 살았다고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낳을 때는 순서가 있어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꼭 먼저 죽고 손자가 나중에 죽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보다 손자가 먼저 죽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들이 죽는 게 아니라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지고 가슴에 층까지 그걸 묻어두고 지금도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먼저 나이 드신 분이라고 먼저 가시고 젊은 사람이라고 나중에 죽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꼭 먼저 돌아가시고 손자가 나중에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에 글이 나와 있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것을 미루지 말고 지금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 우서 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로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여러분 믿고 구원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의 첫째 되는 본분이 뭐예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애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거라고 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손에 우리의 생사복 흥망성세 이 모든 것이 다 달려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세어놓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믿어야 되냐 언제 언제 믿어야 된다고 지금 믿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믿어야 됩니다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늦기 전에 죽기 전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또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본부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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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